How are you? 휴즈입니다 자! 오늘은 쿠키런 킹덤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를 해드린대로 This is 현지 타임 현지 쫙 해가지고 못 뽑은 쿠키들을 한번 좀 얻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 이게 전설쿠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전설쿠키 자체가 안 나왔더만 에픽쿠키 탱커는 얘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에픽쿠키도 좀 얻어봐야겠어요 오늘 그래서 현지를 한번 싹 해볼 거예요 오케이 요거 패키지 같은 거 살 수 있는 거 다 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4500 왕국 레벨 패키지 달성 요것도 혜자겠지? 요것도 사 오늘은 음머 그 자체가 되는 거야 뭐 월정일 패키지 크리스탈 대박 패키지 많이 천? 요거네 12,000 이거다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? 돈이 살살 로가요 패키지 살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사는 게 나아 몇 다이어가 모이는 거죠? 나 지금 얼마 지르는지도 모르겠어 어? 다음에 또 살만한 게 이것도 샀고 매일매일 300 크리스탈 주는구나 에스프레소마 쿠키 뽑고 얻어봅시다 1500 크리스탈 오케이 이것도 사자 자 25,000개 맞췄다 쿠키 25,000개 깡 갑니다 에스프레소마 쿠키 요거 얻어봅시다 얘가 좀 상당히 좀 깐지가 나거든요? 나와 일라 아 시작부터? 마녀가 약간 하트 모양이 떠야 좋은 쿠키가 에픽 쿠키가 나오는 거 같거든요? 누구니? 호호 그리고 새로운 애 또 비트맛 쿠키 어? 또 나와? 공주맛 쿠키 오! 오늘 새로운 애들 겁나 많이 나오네 근육맛 쿠키 어? 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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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새 연금술사마 쿠키 오케이 어? 한도 하나 더? 많이 남았어 자 하트병 하트병 어림없는 소리 아보카도 마 쿠키 해서 뽑아봅시다 오! 하트병 하트병병 됐다 어? 좋아 에픽 뜬다 가자 누구니? 누구 세이효 아 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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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가자! 에픽 쿠키! 에스프레소? 떴다!! 에스프레소만 쿠키 어 얘 남자였구나? 생긴 건 왠지 여자인 줄 알았는데? 그렇지 나이스하구만 자 다음 제발 제발 하트병 그렇지 누구냐 2번 에픽 마들렌 이거 나왔던 애 같은데 오 뱀파이어 맛 쿠키 아 나 얘 갖고 싶었는데 25,000개에서 2개 나오는 거면 나쁘지 않은 건가? 모르겠다 똥인지 아닌지 이거 에픽 좋은 거 다 얻으려면 거의 뭐 100만원 써야겠는데? 에스프레소 맛 쿠키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사서 마지막 뽑기 한 번만 더 해보자 여기서 에픽 나오면 난 만족할게 마지막 뽑기 갑니다 하트! 어림없는 소리 망했어요 자 그러면 수확을 한 번 봅시다 에픽 딱 두 개 떴거든요? 그 전에 에픽 두 개 뜬 게 대박인 거네? 자 그러면 달려봅시다 전투 준비하고 보물? 약간 유물 개념의 아이템인가 보네요 이게 모든 쿠키의 방어력이 증가 에픽 조합으로 가볼게요 마법사가 두 마리거든요? 그리고 뒤에 후방 공격하는 한 명 아보카도 맛 쿠키 얘로 해볼까요? 무려 지금 에픽 네 마리 조합 겁나 세 보이거든요 딱 봐도 자동 전투? 자동 전투? 뚝 뻥 뚱 뚱 뚱 오 내력 찍으면서 와 번개 떨어지고 난리나는구만 아주 도망쳐보시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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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1-5, 1-7, 1-12, 1-13 할 게 많네 생각보다 권장 전투력 6,000 아직 여유롭네요 추천 조합해볼까? 어? 이게 전투력이 더 높네? 전방 두 마리가 있는 게 더 센 건가? 안 써보는 애들도 한번 써봅시다 우리 채리마 쿠키 얘로 바꿔주고 이거는 단독으로 오케이 투 탱커는 어떤 느낌일까요? 간다 앞에서 내려 찍으면서 쟤 밀쳐주고 위에서 범위 공격을 날려주는 건데 에스프레소 마 쿠키가 공격을 뭔가 잘 못하는 느낌인데? 도망쳐보시죠 아 제가 봤을 때 얘가 먼저 스킬 쓰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딱 만나는 지점에서 에스프레소 쿠키가 딜 넣어주면 상당히 강력하네 지원형 한번 써볼까요? 지원형 한번도 안 써봤는데 후방이 둘입니다 이번엔 돌격형? 어허나 실례 좀 할게 아 얘 가운데 사신 쿠키 이름이 뭐였지 생각이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얘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거미딜 꼽으면서 어 쫄따구들을 소환을 해요 그래서 약간 탱커 역할도 해줄 수 있겠어가지고 유지력 칭린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격형 쿠키 이 공주맛 공주 쿠키는 앞으로 돌진하네 저 이 조합 앞에 탱커가 둘 있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조금 느린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딜으로 찍어 누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 지원형은 굳이 필요가 있나? 얘는 필리 체력 지속회복 올려주고 치명타 올려주면서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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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버프준데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밸런스 측면에서 자 밀쳐주고 내려찍고 최강의 해골 소환 플레이어 어 곰젤리 마을 여기 바로 갈 수 있는 건가 자 곰젤리 마을까지 한번 가봅시다 전투 준비하고 힐러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얘도 약하니까 좀 빼고 앞에 탱커는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폭풍 딜 조합으로 간다 내려찍고 세긴 세네 확실히 에픽들이 많으니까 쭉쭉 가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이렇게 약간 포키런의 요소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기본 색깔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기 모아주면서 공격하는 스타일이구나 괜찮네 아 돌진 뭐야 오케이 우리 해골이가 몸빵 해줬다 대꿈 자 쳐주면서 뚝뚝뚝 도망쳐보시지 오 가볍게 클리어 젤리 젤리 곰젤리 마을에 가볼까요 쿠키 친구들이다 곰 모두 모두 반가워 곰 왠 하리보 마을이 한입 배워불면 달달하겄네요 쿠키는 원래 이래 쿠키는 원래 이래 안 되겠다고 곰젤리를 먹어봐 곰 그래서 곰젤리 마을에서 뭐하는 건데 살피는 건 없나? 스테미너만 채워주는 건가? 젤리나무숲 보물상자? 오오 공짜 보물상자 개꿀 젤리나무숲 여기에만 한 번 더 깨봅시다 그리고 아까 얻은 이게 방어력을 전부 다 올려주는 거였네요 이거 한 번 써보자 유물 아 자동으로 활성화 되어있는 거구나 자 몸빵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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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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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모아주면서 내려 찍고 해골 소환 마구마구 피 빨아요 얘는 공격하고 있는 거야? 흡혈 박쥐로 변신한다 얘 얘 스킬 쓰는 거 한번 보자 도망쳐보시죠 자 흡혈 박쥐변신 약간 티가 안나 뱀파이어는 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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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쾅 아니 에스퍼레소 퓨즈맛 쿠키 개사기야 딜이 미쳤어 상쾌하게 가져라 딱 그 범위 안에 있으면은 약간 싹쓸리는 느낌인데? 꿀꿈트리 넌 또 뭐니? 아이 꿈틀아 어? 성우 들어가 있으니까 목소리 듣다 너무 귀엽다 다 으아이구 무서워 무서워 이건 무슨 떡밥이죠? 킹덤 패스 아 여기까지 와야지 얻을 수 있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퓨즈맛 쿠키왕국 점점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발전된 퓨즈왕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퓨즈왕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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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즈왕국